안녕하세요. 확신입니다. OCI 2021년 11월 5일날 공부한건데 오늘 날짜는 11월 빼빼로 데이네. 일단 시간은 지났지만 일단 11월 5일 기준으로 이번에는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상태표 한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자본 그 자본에 관한 것도 한달라고 하고 영업 현금 흐름 그거 한달라고 해서 그렇게 묶고 나머지 짜투리 한거는 그렇게 한 4달라고 한번 묶어 볼게. 요약 재무정보 요약 연결 재무상태표라고 나오는데 여기 연결되어 있는 재무상태표 자기의 종속기업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은 내꺼도 그리고 빌린 것도 포함된 것을 자산 자본 자본은 내꺼 부채는 빌린거 자산은 부채와 자본 합친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고 힘든 것들 자산총계라고 그러고 비유동부채는 부채 중에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거 비유동부채는 장기성 부채 자본금은 말 그대로 자본금 자본금 안에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익려금 이라고도 하고 기타자본익려금 이런 뭐 그런 것도 있고 기타자본 구성요소 해외사업에서 들어오고 뭐 여러가지 구성요소 이익려금 해마다 순이익이 쌓이면은 그게 당장 어디 쓰지 않으면 쌓이잖아 그런걸 이익으로 낳는 익려금 비지배주주 지분 내가 종속에서 연결해서 다 넣었지만 그 중에 내 지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또 뺀다 이렇게 해서 비지배 지분 이것만큼은 내 지분이 아니다 그걸 다 합치면 자본총계가 딱 나온다 이렇게 연결손익계산서 이제 계산서는 말 그대로 식당에 가서 계산하는 계산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도의 재무상태표 똑같은데 여기 요것만 계산하고 유동비율 당자비율 유보율 부채율 유동비율은 계산하는 공식이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그러니까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나누기 유동부채를 하면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262% 유동자산의 2배가 되는 유동비율을 가지고 있다 2배 높은 높을수록 좋은거지 유동부채 바로 바꿀 수 있는게 당자비율은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게 144%가 된다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은 자본에서 자본 항목에서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을 나누면은 내 자본대비 18배 1800% 18배가 여유롭다 500% 이상만 돼도 안전빵 부채율은 말 그대로 부채 나누기 자본을 했을 때 부채율 91% 요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 별도는 따로 한번 통째로 짚을거지만 별도는 유동비율이 146% 당자비율이 111% 유보율이 1743% 부채율이 41% 별도 OCI만 했을 때 OCI와 연결되는 걸 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여기 별도로 했을 때는 매출액이 7270억이고 연결로 했을 때는 매출액이 1조 3천억이 거의 별도로 하는게 거의 반 이상 반 정도 차지한다 보면 별도와 연결이 자 이제 들어가면은 이익여금 요거 말고 여기서 재무상태표부터 바로 들어갈게 유동자산에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자산에 그러잖아 2조 5천억 그래서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자산 매출채권 기타채권 받을권 채권은 받을권 받을권 매각 예정 자산 뭐 이렇게 유동 파생 상품 자산 이 중의 자산들 단위는 천원 일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이란 말이지 매출채권이 4250억 작년에는 3292억에서 증가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매출채권이 증가했다는 것은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받았는게 거의 천억 가까이가 돈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얘들의 매출채권 횟수율은 9 대 1 비율로 10% 정도는 못 받는다고 대선충당금을 설정을 해 요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10% 한 400억은 못 받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재고자산은 작년에는 8,100억 인데 이번에는 1조 1,634억 여기 재고자산의 뒤에 가면 있겠지만 뒤에 한번 찾아볼까 재고자산 한번 보자 재고자산을 여기 있으니까 재고자산 한 이 정도 재고자산 재고자산을 재고자산 잠깐만 찾아볼게 재고자산 재고자산 중에 금융상품 영진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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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여기에 보면은 용지가 있어요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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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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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까지 장부가 6,700억 인데 작년에 2020년 12월 30일에 4,600억 용지가 뭐 땅이잖아 땅 얘들이 신규 사업으로 어 뭐 이렇게 분양권 한다 그러잖아 그 그 분양권에 재고가 2,100억이 증가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2,100억 총 작년에 8,100억 인데 요번에 1조 1,000억 이니까 요소 2,100억 더 더하면은 1조 1조 한 1,100억 되겠다 맞지 1조 한 3,100억 정도 밖에 증가 되지 않는 거지 재고 맞지 용지가 2,100억 정도 증가했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재고는 2,000억이 증가 있는게 물건이 2,000억이 증가하는게 아니라 용지 분양하는 용지의 재고가 2,000억 증가했으니까 뭐 썼고 알고 할 자산이 아니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비유동자산 이런거는 1년 안에 바꾸기 현금 자산 힘든 자산인데 그 중에 이제 보면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투자한게 1,194억을 투자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이것도 찾아보면은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자 한 이 정도의 능가가 있겠지 이건 주석 주석 중에 있는 건데 관계기업에 공동기업 투자한게 자 한번 찾아보자 관계기업에 공동기업에 투자한거 자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투자한거 어 이거 겠지 요거 겠지 요거 관계기업이 아 이건 재무상태표 자 공동기업에 투자한거 자 또 어딨노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현황 자 OCI 페로 여기에 50% 지분 뭐 이렇게 코퍼레이션 피코 40% 지분 49% 이렇게 행복도시 발전소 40% 비에노 바이오 50% 이렇게 요게 1100 몇십을 투자했다는 소리 잖아 맞지 자 연결해서 자 또 어딨노 관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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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딨노 관계기업 금융사 금융자산 이게 없나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거는 관계기업은 내가 그거 했는가 보다 난리 있는가 보다 관계기업은 없네 맞지 관계기업은 없네 재고자산 있고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 이런식으로 찾는기라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제 나갈거야 아 한방에 찾으면 좋겠지만 이걸 또 내가 편집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같이 같이 보자고 같이 관계기업에 967억의 취득 원가가 있는데 요번에 지금 장부가액이 967억의 관계기업에 투자를 했는게 1194억이 됐다 이렇게 지금 1194억이라는거지 관계기업 투자한게 OCI 페로 현대 OCI 선 액션 트래커 행복 도시 태양광 발전소 이런식으로 1194억이 됐다 음 자 다시 또 이제 넘어가면 다시 요게 관계기업 투자한거지 관계기업 투자한게 1194억 요게 아까 그 말이지 맞지 자 유형자산 천 1조 7천억 뭐 유형자산은 건물 이런거니까 유형자산은 바로 여기 나가면 있대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그 유형자산이 자 한번 보자 유형자산 유형자산이 유동자산 유형자산 아니다 다시 다시 여기 있다 여기 이거 아니다 자 유형자산 유형자산 나올겐데 자 건물 나오고 유형자산 아 아들 이게 순서대로 이게 순서 있잖아 매출 채권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에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유형자산 아 그래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겠네 유형자산 공동기업에 투자한 자산 유형자산 경영성과 유형자산 유형자산 아 10번이네 10번 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 1조 7천억 인데 요번에 이제 어 취득원가 토지 건설중인걸 봐야 돼 건설중인거를 건설중인게 6231억을 지금 건설중이고 있다 6231억 헉 건설중인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1조 7천억 인데 총 6231억 건물 짓는거 그것때문에 그런건가 이거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어 맞지 쉽다 이거 취득원가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게 찍어놨는데 아예 돼야 돼 요거 없는데 요거 요거 어 그럼 짓고 있는거는 6천 건설중인거는 6090억을 짓고 있는데 지금 요번에 취득한게 건축물에 한 10억 기계장치 14억 기타 유형자산 11억 건설중인게 한 403억 해서 총 440억 정도가 요번에 썼다 요렇게 보고 있는거지 그래서 총 7조 3천억 7조 3천억 치 원가다 원가 유형자산이 7조 3천억 치 된다 와 엄청나래 얘들 기계장치가 5조 1천억이나 되나 기계장치가 얘들 기계가 대단하다 맞지 요렇게 해석하면 되고 요거 10번 이제 다시 또 넘어가고 다시 다 춤부터 들어가고 제가 그거 그 관계기업 투자 했는거 나왔고 또 자산총괴 나왔고 유동부채 나왔고 이제 부채 쪽으로 가면 부채 쪽으로 가면 유동부채 매입채무 유동부채는 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채에서는 차익금이라고 이자 내면서 갚는게 있고 이자 안주면서 갚는게 있고 이자 안주면서 갚는게 있고 빌려온거 아니면 외상값 또 뭐있노 줄거 이런거는 이자 안내잖아 근데 은행에서 가져올 때는 무조건 이자 내잖아 맞지 누구한테 빌리면 근데 빌려준거 아니다 빌려준게 아니고 그냥 외상값 이런거 물건 대신에 미리 받는거 이런거는 웬갚아야 될거지만 어 이자를 안받으니까 그런거는 채무 요렇게 하고 어 채권 요렇게 채권이라도 이게 이렇게 차익금 요런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단계금융부채는 요게 외상값이 아 그 뭐고 이자 내린게 포함될 수 있고 안 내린것도 포함될 수 있다 매입채무는 외상값이고 자 매입채무와 부채쪽 항목으로 가면은 한번 보자 부채쪽 항목 부채가 아까 전에 십몇번이 넘어갔었지 여기 몇번이고 경영성과 장반기말 유형자산 아까 유형자산 넘어갔고 취득원가 날라가고 담보 제공자산 담보 필요 없고 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뭐 얘들 의미 없고 취득원가 요번에 무형자산에 10억 정도 썼다 요번 말이고 영어권 영어권은 넘어가고 자 투자부동산 넘어가고 307억 취득원가 필요 없고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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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산 기타자산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 이걸 이렇게 공부해 가면 잘 안나온나 맞지 이걸 내가 순서를 정해가 숫자를 넣고 내가 또 다시 항목을 넣고 해야 되겠네 맞지 그래 일단 기타 일단 처음에 하니까 그냥 같이 해야지 아니 내 금융 부채 부채란에 요번에 단기 차익금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차익금 사채 뭐 까지 있고 현재 가치 할인 뭐 이건 모르겠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산업은행 외에 0.36% 4.60% 에 대한 이자가 되는게 1,738억 1,783억 1년 안에 갚을 부채가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가 OCBC 외에 빌린게 1.75 나 6.37% 이주를 내는게 장기성 부채가 3,382억 합치면 5,163억이 금융 부채 장단기 자 그러면 이제 장기 사채 요게 2.5% 에서 3% 되는게 2,370억 장기 차익금 1.7% 에서 6% 되는게 9,750억 이거 다 합친게 1조 2,000억 된거에요 장기금융부채가 장기와 단기 합치니까 총 1조 7,000억 정도 되는게 부채로 있다 금융부채가 갚아야 될게 당장 갚아야 되는거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거 1,783억 이지만 길게 보는거는 3,000억 부터 시작해 가지고 9,000억 합치면은 거의 뭐 1조 2,000억 하고 3,000억 합치면 거의 1조 5,000억 가까이 된다 요렇게 볼 수 있는거 자 또 뭐있노 어 공모사채 이거 뭐고 그러니까 이런 사채를 빌렸을 때는 뭐 3,270억 정도 사채를 빌릴 때는 86회 원리금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재무비율을 400%를 유지해라 담보권 설정을 자기 자본의 400%까지 해라 자산 처분하는게 자산총액의 100%를 해라 뭐 지배구조 변경사회 발생 방지를 주요 내용을 하는 약정을 걸었다 지배구조가 변경되면 안된다 뭐 이런거 있잖아 그러면 내걸 바로 팔 수 있다 유동성 장기부채 중 일부 금액을 원리금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재무비율을 유지해라 순기어링 비율 300% 뭐 이런식으로 딱딱딱딱 페널티를 적용해라 만약 이거 어기면은 우린 바로 채권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뭐 조건이 있다 뭐 이런거 있잖아 그런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 그리고 차익금 장기 차익금 일부는 OCI SE와 대주단의 차익계약에 따라 실행한 금액으로 차익계약서상 총 차익금액은 4,425억 이었으나 실제 실행한 총액은 4,182억 이다 뭔소리야 오 그렇다 외상값 쪽으로 넘어가보면 외상값은 부채도 외상값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매입채무 외상값 1,388억 미지급급 아직 못준게 1,749억 이고 외상값이 1,388억 외상값이 작년에는 1,077억에서 1,388억으로 증가됐다 외상값이 증가되면 뭐가 좋다 이자를 안내는게 310억 정도 땡겨왔다 줄 돈이 400억 증가했지만 그만큼 안줬다 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돈을 쓰고 있다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니까 이런거는 좀 부채 중에서는 조금 괜찮은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줄 돈이지만 이자를 안 주고 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총 미지급금 하고 미지급 비용 이자 미지급 비용 기타 해가지고 총 3,630억 정도가 된다 장기성 미지급금 이런 것들 임대보증금 유동성 리스 부채 이런거 다 합치면 3,843억 되님도 된다 3,800억 자 장기 금액은 3,800억 그리고 그 단기 금액은 매입 채무 이걸 장기 미지급금 하고 요거는 3,800억 이게 또 항목에 나누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있노 이렇게 또 다 됐지 이걸 이래 보니까 조금 괜찮을긴 괜찮은데 좀 처음이라가 조금 버벅대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래 봐야지 그런 이제 부채 받지 유동성 부채 받고 장기금융 부채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지 비유동 충당 부채 순확증 급여 부채 이건 모르겠고 기타 비유동 부채 이렇게 칠해놓은 게 작년보다 올라갔다는 소리야 부채 총계가 작년에 2조 510억이었는데 올해는 2조 3,659억으로 됐다 자본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본이 지배 회사의 소유 지분이 작년에는 2조 3,41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조 5,474억 한 200억 2천억 가까이가 자본이 증가했네 그러니까 자본금은 변동 없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변동 없고 기타 자본익려금에서 뭐 509억에서 507억으로 뭐 2억 정도 증가했는 거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게고 그러면 이익익려금이 1조 4,500억에서 1조 6,300억 여기서 막 한 2천억 가까이 불었는 게 이익익려금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2천억 가까이가 불었다 작년과 비교해서 불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거 합친 게 부채와 자본총계 4조 4천억에서 4조 9천억 이렇게 돼 있다 배당금은 이익익려금에서 준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이게 조금 더 뒤로 나가 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 항목인가 장기금융부채 아까 봤던 거고 여기 매입채무 봤던 거고 사회정립자산 사회정립자산 회사 외에다가 정립을 해서 그 직원들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왜 이런 거는 나중에 주는 돈이니까 사회해 놓는 이유가 퇴직금은 회계로 장난치기 쉽거든 나중에 이 사람이 퇴직을 해야지 정산해서 주는 돈이고 미리 그 사람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조금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보니까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지 왜? 일단 지금 안 쓰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야 나오는 거지 그냥 그거를 계속 누가 관리하진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장난질을 많이 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 이런 거는 장난치지 말라고 이런 거는 회사 밖에 사회 회사 밖에 바깥외를 써가지고 회사 밖에다가 정립을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율 보증형 보험상품 아니면 예금 이런 데다가 넣어서 안정적인 자산에 넣어서 그런 거 이자를 또 받게 한다 근데 얘들이 사회정립자산이 1378억이다 보니까 1000억 이상을 뭐 예금을 2% 하더라도 1000억이면 2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얘들은 뭐고 사회정립자산이 이자 수익만 13억씩 막 들어오고 작년에는 이자 수익이 29억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이런 기타 이익 이런 것들이 돈이 또 쌓일 수도 있다 이런 거 충당 부채 충당 부채는 이렇게 봤던 거고 어 그리고 이 2020년 지배사의 그 군산공장 폴리실리콘 일부 생산 준단 결의를 공시하여 이 지배회사는 단기중 구조조정 충당 부채로 인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생산 준단 관련 비용 699억을 구조조정 충당 부채로 설정하였다 뭔 말이겠노? 이게 구조를 이렇게 생산 중단 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이제 충당 부채로 중단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만화에서 되는 거를 충당 부채로 설정했다 그게 699억이다 그게 부채로 설정되었다 뭐 이런 말이겠지 그리고 이게 토요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토양 오염 정화 의무 이런 거요 주유소를 사면 주유소를 폐업할 때는 그거를 원복기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주유소 짓기 전에처럼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주유소 살 때는 시급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기타 부채는 뭐 선수금, 분양 선수금 분양하는데 미리 받은 돈 분양을 미리 받은 돈을 부채로 잡네 맞지? 선수금 미리 받은 돈도 부채로 잡고 미리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실패했을 때는 갚아 줘야 되는 돈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게 기타 부채가 한 876억 장기 선수금 이런 것들을 합치면 또 이제 총 1391억 정도가 부채 기타 부채로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2021년 4월에서 6월까지 DCRI가 CTOL 3단지 분양하면서 분양 계약에 따른 수분양자로 대금을 수령하였다 대금을 수령하는게 기타 부채로 잡힌다는 거지 미리 미리 요 그 분양을 하면서 용지 아까 쌓는게 2,100억 정도가 그거 뭐라 해야 되나 그거 재고 자산으로 쌓였었고 분양 선수금 잔액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분양 수익 분양 수익은 요번에 465억이 발생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66억 제품 및 상품 판매에서 279억 해서 745억 정도가 전반기 장기 선수금 이게 미리 받은 돈으로 해내서 수익이 745억 정도 된다 분양이 잘 됐단 말인가 이 정도면 용지 요런 것들은 DCRI 공동주택 사업 부지 일부 장부가 1,061억에 대해서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이 체결됐다 이 토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신탁 계약이 체계되었다 아시아 신탁한테 맡겨서 우리 토지 뭐 올리는데 뭐 이렇게 수술을 줄 테니까 뭘 해라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리고 cps 에너지 관련 협약은 12년 7월에 종속해서 OCI 솔라파워와 이제 400MW 그 태양열 태양광 발전소를 13년부터 17년까지 5단계에 걸쳐 건설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생산되는 전력은 계약서에 정한 가격에 따라 cps에 공급되고 cps는 계약에 따라 향후 태양광 발전소를 구매할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 장기 구매 계약 및 장기 공급 계약에서는 선수금 일부 장기 선수금 중 309억을 지배회사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 관련된 선수금이다 OCI 스페셜티 신성 ENG 신성 ENG 많이 들어 봤던데 저번에 공부할 때 이거 그거 뭐 이렇게 뭐 만드는 회사 뭐 이렇게 할지 공장을 만드는 뭐 이렇게 태양광 뭐 이렇게 뭐 시스템 공장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인가 연결 대상 종속 회사인 OCI M OCI M 는 로긴 롱기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폴리실리콘을 이제 롱기라는 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 18년 2월에는 지배회사 관계기업인 현대 OCI 가 생산하는 카본골렉을 구매하는 계약 20년짜리를 맺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 포스코케미칼은 지배회사가 관계기업인 피에노케미칼과 생산 제품 중공업 제품에 대한 3년간 정해진 수량을 판매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런 것들도 있다 파생상품은 모르겠고 부산 석회 매립과 관련된 우발부채 석회 석회 석회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공장 및 인천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분할 전인 2004년에 분할하기 전에 생산 중단한 소다회 제품에 대한 부산물로 부산 석회를 인천공장 구역 내 유수지에 매립하여 원상회복하기로 2003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와 합의를 하였고 부산 석회 매립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부산 석회 매립을 하고 있다 이 말이겠네요 자 근데 이거 뭐야 또 뭐있노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우발부채 지금 부채에 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네 OCSE는 13년에 두산 중공국과 두산 중공국한테 세만금 에너지 시설 건설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대해서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다가 세만금 산업지구 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설계 구매 시공 등 일괄적으로 두산 중공국한테 EPC 텅키 방식의 계약으로 총 도급액은 4,585억을 줬다 그래서 이게 16년 1분기에 반전소 건설이 완료되고 계약은 끝났는데 이제 추가 공섭이 지고 관련된 두산 중공국 측의 주상이 지기됐다 추가 공섭이 드도 우리 돈 터졌다 그래서 그 소송가액이 445억 정도가 지금 계류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돈도 못 준다 이런거지 특허권 침해에 관한 것들로 관한 우발부채가 17년 2월 독일의 화학사 월커케미컬AGE가 지배회사를 상대로 지배회사는 OCI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OCI가 특허권을 침해했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생산된 실리콘의 폐기 손해배상금 1억을 지급하기로 요구했다 그래서 요건 2심 소송이 특허법에 계류 중이며 1심은 원고패소 워커가 폐소했다 2심은 지금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고 동소송의 진행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네 자본 자본은 이제 다른 항목이니까 자 그렇게 야 요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다시 번호를 매겨가지고 한방에 찾고 이래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제 쉽게 되지 한방에 안하고 하면 이렇게 해서 번호를 입을게 뭐 이것은 관계기업 투자인금 13번 이렇게 하면 13번에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진해다 보면 좀 깨끗해지겠지 다음에는 요거 뭐고 이제 손익계산서 계산서 항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